7번 골 때립니다 골 때립니다 이거 그런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전에 했던 판례 있잖아요 판례집에 있는 판례들 이거 참 이제는 다 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판례들 있었던 거거든요 있었던 건데 이게 비중이 좀 없다 싶어 뺀 거에요 그런 식으로 따져서 판례를 다집이 오면 판례층이 엄청 두고 질 건데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강간 모의 했잖아요 했는데요 그것은 판단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100미터 정도면 100미터 정도면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볼 수 있다 본 거죠 그래서 특수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설프게 한 친구들은요 내가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한테는 좀 아쉽지만 그런데 참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어중간에 한 친구들은요 100미터만 나와도요 다른 걸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게 이제 아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실 절도 사건이 있어요 공부가 좀 되는 친구도 알 건데 그럼 세 명이 모여가지고 두 명은 사무실 현장에 갔고 나머지 한 놈은 100미터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 그걸 떠올리는 거야 그럼 그걸 떠올리게 되면은요 그거는 뭡니까 현장을 안 봤거든 그런 공동 전문 같단 말이에요 공부를 어설프게 하게 되면 그걸 떠올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아 이거 맞겠구나 하고 이래간단 말이야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거는 현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2번은 너무나 쉬운 판례잖아 그렇지 쉬운 판례인데요 3번 이렇게 냈거든 처음 노는 지문입니다 그 처음 노는 지문인데 근데요 이 정도는 좀 억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가볼 때는 왜 억용해야 된다고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가비라는 사람이 간접증은 차고값을 잘 안 내니까 안 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완전히 구석진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70% 노는 자리가 아니고 30% 노는 자리 구석진 걸 다 끌어 당기더라고 형보다 더럽게 냈어요 지금 우리 이런 참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얼보고 이 친구가 뭐랬냐면 정을 죽이라 사례 그 사이 했다 이 말이야 근데 뭐 애를 죽이라 애를 죽이라 근데 이 사람이 애인 줄 알고 갔단 말이야 근데 알고보이 비였다 이런 사건이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제 구 뭐 격이 되는 차고사리지만 얘한테는 뭐 구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이걸 두고 구방이나 구격으로 낼 수 있는데 절대 승인 서지 말고 만약에 이걸 법정적 보압서를 안 물어보고 구체적 보압서를 물어보게 된다면 결론이 털어지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래서 출처가 싫어할 거다 그래서 구방을 보든 구격을 보든 신경쓰지 말고 법 신경쓰지 말고 갈 수 있는 방식은 이게 법정적 보압서를 낼 수밖에 없다 그 법정적 보압서를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상관없는 거야 전부 다 기술인증 해버리거든 요거 보면 연습했단 말이야 이게 연습됐다면 간접증금 내더라도 그래 가셔야 돼요 응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요 맞추셨다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되는 게 왜 되는지 압니까 공부가 많이 된 친구는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가 어슬프게 된 친구들은 절대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4번 볼까요 골 때립니다 보세요 갑과 을은 술집으로 가던 도중에 앞서 가던 갑과 그 다음에 피해자가 부딪혀 시비가 붙고 이에 갑은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술집을 향해 떠났지 함께 가다가 한 놈이 그래 한 거야 이에 뒤따라오던 을이거든 뒤따라오던 을이 이 장면을 보고 달라와서 지도치잖아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공동증범이랬거든 그럼 이게 공모관계 있는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 보세요 앞 사람은 지 혼자 치고 갔잖아 뒷 사람은 앞에 친 거 알았잖아 그러면 나는 알았지 앞에 간 사람 알았어요 굳이 말하면 편면적이야 이거 공동증범 아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발견할 겁니까 그게 수험장이 발견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기계적으로 팡팡팡 안 올라오면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대응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응을 안 보입니다 그러면 편면적 공동증범은 우리가 공동증범 인정 안 하죠 이거 우리가 풀이하니까 지금 여유게 해주는 것이지 시험장에 그 보이겠냐고 여러분 심정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출자 어떤 새끼인지 꼬라지 보고 싶다니까 그러면 결국 동시범이야 이거 맞죠 그럼 동시범이야 그럼 동시범은 원인관계 불판명되면 여보세요 또 사망했는데 누구 때문에 사망이 말도 없잖아 지금 맞죠 그럼 밝혀진 건지 안 밝혀진지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럼 동시범인데 원인관계 판명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결론이 상해치사 공동증범으로 처벌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가셔야 된다고 평상시부터 우리가요 동시범이잖아 예컨대 잘 보세요 지금 갑이 이렇게 했고 예컨대 어리도 치잖아 그치 폭행이야 사망했지 전혀 몰라 그러면 원인관계 불판명이잖아 그럼 원인관계 불판명이면 우리 법은 어떻게 봅니까 공동증범 예로 간다 해서 안 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공동증범 예입니다 예 공동증범처럼 처벌하겠다는 거라고 공동증범 아니잖아요 어떻게 공동증범입니까 공동증범은 모의가 있어야 되는데 모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법이 공동증범 예로 간다 했잖아 맞습니까 그런 문제를 보세요 그래서 각자를 폭행치사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론이 상해치의 공동증범으로 처벌한다 왜 공동증범에 들어옵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정황스럽게 설명하면 만약에 원인관계 불판명이 다르면 상해치사의 공동증범 예로 간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각자 각자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 이래가야지 공동증범 다른 달면 되겠냐고 그것도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가 쉽겠냐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절대 쉬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됐고